여깨야 도대체 뭐였나 그냥 보이는 거 다가옵다 이래서 이래서 내가 아홉 공업방까지 똑똑똑 신현 언제 왔어 오늘은 그냥 했어 똑똑똑 여자친구가 있어? 아름 안녕 왜 얘는 없을 것 같아? 영상이지 똑똑똑 정현 안녕 똑똑똑 우웅 안녕 똑똑똑 홍기 안녕 얘들아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4초 3하다 똑똑똑 4초 3 안녕 안녕 우리 공덕이도 안녕 할 수가 없어 지금 너무 바빠 다들 준비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짜져 있어야 겠습니다 나귀언니 인사만 해주고 똑똑똑하고 가야지 3분이 훌쩍 넘었어 3분이 훌쩍 넘었어 딱히 이우진 안녕 이효진 안녕할던가? 사람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아 꼭싹을 안녕 안했네 똑똑똑 꼭싹 안녕 안녕 모델들 안녕 안녕하세요 모델들이다 코너랭이 안녕 짐 라커 스머 주인공 짐 라커 출발 족발 주인공 피해를 기념